안녕하십니까 에이리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족대 낚시를 하러 왔습니다 여기는 시골 하천인데요 과연 여기 시골 하천에는 어떤 물고기들이 있는지 탐허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행이 무지하게 크네 오 지져져 오 야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오 이게 뭐야 뭐야 이야 이야 이거 보세요 돌고기가 엄청 커요 엄청 커 돌고기봐 엄청 큽니다 엄청 커 이야 돌고기 이건 참종개네요 참종개 아닌가 맞죠 참종개죠 참종개요 참종개 와 어마어마합니다 이야 대박이에요 대박 큰 돌멩이 역시 큰 돌고기가 나왔네요 오 이거 뭐야 우와 생각지도 못하게 들어갔네 오 여러분들 반가운 친구가 잡혔습니다 와 빠가사리에요 빠가사리 사이즈도 괜찮다 꽤 크네요 오 색깔 이쁘다 빠가사리에요 오 야 어떻게 여기에 빠가사리가 이렇게 어 배가 뿡뿡하네 우리 빠가사리 하하하하 반가운 친구입니다 귀엽게 생겼죠 야 우리 빠가사리친구 조심히 가요 아 잘간다 잘간다 ㅋㅋㅋ 두티 safe 우영 Heh him ㅆ 들어갔다 Ihr 빠가사리에요 빠가사리 bouj 참종개도 있네 빠가사리 암 참종개입니다 와 돌고기도 있어요 돌고기 새끼다 새끼 보내줄게요 주십니까요 걸렸다 걸렸다 어디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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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 뭐야 와 야 엄청 크다 참종계 와 사이즈 대박 엄청 큽니다 야 돌멩이마다 이런 애들이 다 있냐 와 엄청 난데 뭐야 왜 이렇게 쉬워 어디보자 어 이거 뭐야 아까 들어간 애 아니야 아 여러분들 제가 살려줬는데 유재석이 또 들어갔네 참종계가 지금 또 잡혔어요 아까 그 녀석 같은데 살려주네 아 당황스럽네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아무튼 살려줄게 너 여기로 오지마 저 멀리 가 멀리 멀리 가 다리운동해야지 다리운동 다리운동 안 돼 아니 알았어요 이쪽도 다리운동 다리운동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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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로 오오오오오확 이야 대왕 돌멩이 안에 지금 뭐야 빨간 새리 두 마리랑 돌고기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 와 도대체 몇마리가 들어가 있는거야 안에 와 대왕불맹이 역시 꽈가사리 두마리 돌고기 둘레 여섯마리정도 여덟마리 야 대박입니다 대박 뭐야 뭐야 도망가 아 이거 그린드라 어이 저거 뭐야 뭐야 와아 들어봐요 들어봐 아이고 이거 뭐야 뭐야 새코비꼬리 아빠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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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들어갔어 다시 들어갔어 왜 보여 다시 들어갔어 나 여기 들었던거 나갔어 새코비꼬리 새코비꼬리 나갔어? 오 뭐야 저거 둥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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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가방아 아빠 일단 들어가요 뭐야 뭐야 하하하하하 여러분들 야 이거 장난 아닌데 야 뭐야 이게 여러분들 제가 무슨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처음에 새코비꼬리가 나갔어요 그 다음에 빠가사리가 나와가지고 여기로 도망갔는데 다시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시 했는데 새코비꼬리 탈출하고 지금 꼭지가 여기에 잡혔어요 야 너는 내 귀에 나와가지고 여기로 들어갔어 둥가리 어 둥가리가 아까 도망간 둥가리 어 어 들어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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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두가리 두가리 아이 정말 이 친구가 아까 도망간 둥가리에요 아이 정말 이 친구가 어 색 예쁘다 야 엄청 예쁘게 생겼죠 아 와 엄청 예쁘다 이거 뭐야 뭐야 시리 우와 여러분들 시리랑 아 납자루입니다 납자루 와 시리색 예쁘죠 요건 납자루에요 납자루 이게 납자루가 있다는건 여기에 민물 조개가 있다는 겁니다 민물 조개 이 납자루 같은 경우에는 민물 조개의 알을 낳거든요 그래서 민물 조개랑 같이 살아야 돼요 여기서 조개가 있나봐요 우와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여러분들 저기 걸려있는거 뭐야 아 아 아 아 이게 이게 가난한 유튜버의 족대입니다 여러분들 구멍 보이세요 가난한 유튜버의 족대는 요렇게 구멍이 숭숭나 있어요 하하 자 껍질 친구 이거 어떻게 빼? 어 오 이야 꽤 크다 와 여러분들 껍지에요 껍지 오오오 앓아졌다 앓아졌다 얘는 화를 안낸다 앓아졌어요 여러분들 이게 앓아진 껍지에요 와 이거 보이죠 출수공에서 알이 나오려고 해요 오오오오 조심히 가 완전 포기 됐다 넌 나올 수 밖에 없어 넌 나올 수 밖에 없어 이색 다 잡히면 조심히 가요 으어어 갈견이 엄청 큽니다 엄청 커 하하하 앓아 오늘 여러분들하고 족대 낚시를 해봤는데요 정말 굉장합니다 진짜 여기는 꺽지, 빠가사리, 퉁가리 그리고 돌고기, 피라미, 갈견이 그리고 납자루 종류까지 굉장했는데요 그만큼 이쪽이 생태계가 잘 구현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 너무 행복한 날이고요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꼭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